ㅋㅋ wwww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 코롱실 5177를 찾아뵙는데요 아 잠시만요 손님 혹시 포르쉐 타고 오셨어요? 아 아니에요? 혹시 포르쉐.. 아니요 아 아니세요? 여기 포르쉐 타고 오신 분? 어? 젠데 왜? 부럽다 어린 나이에 포르쉐 나도 차 뽑고 싶다 그럼 저는 대체 차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잠시만 앉아계시겠어요? 귀찮다 감사합니다 네 메일 케어 받으러 오셨어요? 네네네 발 관리 좀 받으려고요 앞발이요? 뒷발이요?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? 음.. 앞발은 5,000원 더 비싸거든요 앞발로 하시겠어요? 뒷발로 하시겠어요? 저는 그럼 아강발로 해주세요 제주도 뿐이시구나 큐티클 제거하기 전에 손 소독 먼저 해드릴게요 네 소독제에는 에탄올 성분이 있어서 좀 차가울 수 있습니다 네 아 차가워 수족냉증 있으세요? 아 예 외출할 때는 꼭 챙겨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손 케어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오늘 처음 왔습니다 어 꾸준히 관리 받으셨구나 손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제 손 봐보세요 어때요? 요게 생명선이거든요 오 요게 길면 길을수록 장수하는 거고 네 요게 재물운이고 네 요쪽 주름들이 애정운 보는 거예요 아 애정운 네 애정운이 네 네 네 네 네 애정운 어때요? 보시면 이제 주름자 있잖아요 네네 요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? 늙은 거예요 아 싹 생각하고 온 디자인 있으세요? 진주펄이나 아니면 풀스턴 같은 거 생각하고 왔거든요 젤네일 해드릴 텐데 색깔 한번 골라보세요 네 네 우와 여기 젤네일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오 색깔 진짜 예쁘다 그쵸 이 젤네일은 5세에서 9세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마무리는 유광탑이랑 무광탑 있는데 어떤 거 해드릴까요? 저는 그럼 루프탑으로 해주세요 다부탑은 좀 무거울 텐데 네 그럼 그냥 탱크탑으로 아 저희가 관리 받으신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50% 할인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괜찮으세요? 네네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하트 하나 둘 셋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가 저 손님 네 저희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50% 할인해 드리고 있거든요 괜찮으세요? 네 아 네 자 자 안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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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찍어달라고요 저 저 50% 할인 받아야되서 아 감사합니다 하할 아 할인받겠다 으아 으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